하하 정훈아 정훈아 과루와 스트레스로 인해 탈수현상이 생겨 의식을 잃은 것 같네요. 현재로서는 무사하니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. 그래도 깨어나면 바로 정밀진단 받을 수 있게 해주세요. 네, 협진 준비해놓겠습니다. 협진이요? 모르시는 건가요? 어떻게 된 거야? 잠깐 깼다가 계속 잤어. 얼마나 무리했길래 기절까지 해. 정밀검사 몇 가지 해야 돼? 안 해도 돼. 더는 무리할 일도 없으니까. 너만을 위해서가 아니야. 네가 그랬지. 죽지 않고 살아남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. 네 말이 맞았어. 너랑 나 부모가 된대. 나도 믿기지 않아서 몇 번이나 물어봤어. 어제 그 말 듣고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하늘을 보는데 울어야 할지 웃어야 할지 모르겠다는 기분이 이런 거구나. 막 눈물이 나는데 벅차서 감정이 주체가 안되더라. 나 정말 이 악물고 네가 원하는 대로 해주려고 했어. 이혼 서류까지 썼는데 내 아이 가진 걸 알고서 어떻게 널 보내. 자꾸 매달리면 내가 지겨울 거라는 거 알아. 나도 이런 내가 싫지만 정말 좋은 아빠가 되고 싶어. 그래. 분명하게 말하는데 달라지는 건 없어.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 갈 거야. 이혼 합의 안 해주면 소송 갈 거야. 어떡해. 하나 어떡해. 하나 어떡해. 하나 어떡해. 하나 어떡해. 아멘